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연일 약세를 보이던 홍콩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관련 투자 상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금융 상품이 조기 상장 폐지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글로벌 자금이 중화권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는 올해 들어서 전세계 하락률 1위인데요. 지금 12% 넘게 빠졌고요. 일종의 중국 포비아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공포인 거군요. 이러한 가운데 미래에셋 자산 운영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X가 미국 증시에서 중화권 섹터 ETF를 대거 청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분들은 아시겠지만 글로벌X는 미국 증시에서 ETF를 상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음 달 무려 19개의 ETF를 청산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1개가 중국 섹터 ETF입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청산이라는 게 상장된 ETF를 없애버리고 남은 투자금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이 글로벌X는 중국 주식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으니까 ETF 수익률도 부진했고 수요 미달이 계속 이어지자 현지 수요를 반영해서 청산을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글로벌X가 청산하기로 했다는 ETF 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번에 없어지는 중국 섹터 ETF는 통신, 소비재, 에너지, 금융, 부동산 ETF 등인데요. 특히 이 부동산 ETF 같은 경우는 1년 사이 수익률이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바닥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그거보다 중국 증시가 더 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 밑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고요. 바닥을 떨고 더 내려갔다는 거네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잇따른 채무 불이행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 일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중국 ETF에서 미래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와 달리 제도가 좀 달라요. 좀 까다롭기도 하고 ETF 운영해서. 이 같은 것도 청산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서 당일 매수 매도도 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외국인 투자 적격 제도에 도달해야 하고요. 특히 홍콩을 제외한 중화권 증시에는 한 달에 4번 현금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환매가 들어오면 상당히 대응도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ETF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ETF도 가치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국내에서 타이거 차이나 항생 테크 레버리지의 순자산 감소율이 58%에 달했고요. 1년 사이 40% 가까이 하락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국 테마 ETF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증시에 다양한 중국 전기차 관련 ETF가 상장이 돼 있는데 중국 하면 또 전기차가 떠오르는데도 모두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중국 ETF 같은 경우는 아까 글로벌 X ETF처럼 청산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국내 규정을 보면 설정액과 운용 자산이 50억 원 미만이 되면 ETF는 금융당국 승인 없이 거래소에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결국은 청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동 청산이 되는 거군요. 운영업계에서는 ETF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거래 활성화가 안 돼서 수익이 안 나오면 관리 비용만 늘어나잖아요. 그럼 굳이 운영을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작은 ETF는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청산 진행 중인 상품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청산을 준비하는 국내 상장 금융 상품은 중국 ETF는 아니고 ETN인데요. 이 ETN이라는 건 상장지수 채권입니다. 이 상장지수 펀드인 ETF처럼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긴 하거든요. 비슷한 상품이긴 한데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건 ETF, 증권사가 발행하는 건 ETN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만기가 또 ETN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 주가를 2배로 주정하는 국내 삼성 레버리지 항생 테크 ETN이 어제 거래 정지가 됐어요. 레버리지 상품이라 하락할 때는 손실도 2배가 되겠죠.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 청산되는 것이고요. 이달 24일부터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ETN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 HE 지수를 추종하는 ELS도 계속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2021년 ELS 최초 기준 가격 평가 당시에 11,000, 12,000대와 비교하면 지금 5,000대잖아요. 지금 반토막 이상 수준이고요. 이 지수 하락률만큼 ELS는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증시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재검토 가능성.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 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아직 살 수가 없죠.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ETF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미국 주식 시장에 현물 ETF가 상장이 됐으니까 이 또한 거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실이 국내에서 현물 ETF 거래에 대해서 전향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한 상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라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기체가 있습니다. 고려를 좀 해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를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나 상장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코스피 시장에 ETF에 상장을 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해외에 상장된 ETF를 HTS에서 거래하는 거는 금융당국의 방침만 정해지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결정이 현물 ETF 거래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금융당국이 거래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하면 주로 누가 이 소식을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미국에 상장된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 장이 열렸을 때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굳이 그 ETF에 투자할 요인이 좀 적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국내 기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금융 당국은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담보 취득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금융기관들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대체 투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려는 투자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한 이달 10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계속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달 10일에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4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는데 현재는 4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4만 달러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주도 안 돼서 20% 하락한 셈이죠. 비트코인에 이은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도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요. 상장 당시 고점 2,700달러였는데 지금은 2,30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으면 비트코인을 더 사들일 만한 유의에 생긴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도 이게 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물 ETF 기대 심리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미 뉴스가 소멸되니까 팔자가 강해진 것이죠. 특히 지금 또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미 상당히 유명한 운용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거래 규모 측면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GBTC에서 최근 한 주간 22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레이스케일은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던 흰탁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거래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현물 ETF로 전환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옛날에 싸게 샀던 비트코인을 가격이 오르자 팔아치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도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10억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됨으로써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도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인데 이 반감기라는 것은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반감기가 올해 4월이에요. 그래서 과거 반감기를 보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항상 올랐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는 비트코인 한 개당 17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것이다. 지금 4만 달러인데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최대 5배까지 올랐다는군요. 맞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되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많기는 한데요.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3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요. 월가의 한 차트 분석가는 지금 상황에서 차트를 봤을 때 3만 6천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